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음식 배달 시장 3년 새해 6.4배 폭풍 성장 음식 배달 마녀 배성재 몸도 폭풍 성장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4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CLC의 헬리콥터였습니다 털국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이종범 작가가 워낙 헬리콥터 성대모사를 잘하기 때문에 털리콥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첫 곡으로 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음식 배달 시장 3년 새해 6.4배 폭풍 성장이었습니다 음식 배달 많이 해서 드시는 분들은 같이 폭풍 성장 하셨겠죠 몸집과 체중이 제가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17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8.6%나 늘었다고 하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수 고객 중 한 명이 이제 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베텐러들 항상 배달 시켜 드시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식이 줄고 집콕이 늘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가 더 발전하게 된 건 당연한 얘기겠죠 예전에는 배달 음식 하면 치킨 피자 정도만 떠올렸지만 요즘은 고기 곱창 커피 빵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배달되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도 관리 잘하면서 드시고요 저보고 배달앱 VVIP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 맞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베텐 월드컵을 하는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체육관 선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주제로 토론할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주제가 셉니다 여러분도 투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자 생방송입니다 베테렌 고릴라나 카카오티비로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티비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안가 골라서 오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핸드폰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가겠습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틱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멘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분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이제 찐 40대가 된 분입니다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마은이두였습니다 네 지난 3월 2일이 생일이었는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베텐이 가장 따뜻하게 축하를 해준 곳이에요 그래요? 오디오형 SNS 거기서 아주 성대하게 하고 계시던데 거기서도 물론 받았지만 역시 현물도 받았고 현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따뜻하다 대장님이 아주 풍성한 선물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여기 제가 생일이 되면 여기 온 지 1년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식으로 하면 39세죠? 그렇죠 근데 마흐는 늘 기다려왔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왜요? 약간 어른 같잖아요 30대는 어른 아니다? 20대 때는 30대만 어른이지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아직 애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40대가 되면 뭐가 좀 다릅니까? 저야 뭐 똑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그냥 방송만 그냥 똑같이 쭉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8세 정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 이미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쯤이 약간 오히려 남자에게는 나이를 이제 약간 헬륨가스 풍선 놓아주지 쓱 날아가라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동안 잡고 있었던 것들 그렇고 40대들은 살쪄요 아 그래요? 네 관리 더 잘하시고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5698님이 알려주셨는데 본방일 기준으로 내일이 털 작가님 1주년입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욕을 많이 드셔서 더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종범 파이팅!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기분입니다 눈욕 3월 5일이 베테네에 들어오신 날이죠 맞습니다 내일이네요 1주년 1년은 어떻게 하차 요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버티셨어요? 모두가 하차라고 하지만 1년을 버텼습니다 2년을 더 버티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기간 만료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이 만료네요 아 그러네요? 이제 하차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털알단이 다 있네요 샤이 털알단 분들 힘내주세요 저기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잡초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소수자들이죠 자 아무튼 생일에는 생일이 3월 2일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의 생일은 언제나 개강날 개학식 그러네요 새로운 인사를 나누고 제가 생일이라고 말하기가 뻘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한테 생일 축하를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종범이란 사람이 어떻게 인싸가 됐는지가 이제 알겠네요 아시겠죠 살짝 보이는 게 3월 2일에 개학식이나 개강하고 보통 이제 자기소개하고 이럴 때 그렇죠 나 오늘 생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미 약간 축하받고 학기를 시작하네요 반대죠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 안 꺼냈어요? 누가 첫인사 할 때 생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완전 그런 이상하게 보죠 써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를 제대로 받아보는 게 항상 우리 생일 언제야? 물어보면 난 이미 지나서 이게 제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래요 자기소개할 때 휘파람 불었죠?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3월 2일에 학급 친구들한테 자기소개할 때 아 정말 얘들아 내가 헬리코터 소리 들려줄게 친구 사귀기 어려운 3종 세트네요 성대모사 휘파람 생일 주장 완전 이거 완전 이거 혼자 학교를 다닌거죠 그럼 아 진짜 이 아파치 헬기 소리 이게 바로 여러분 이종범 작가가 마이크에 대고 그냥 입으로 낸 소리를 저희가 녹음화해서 지금 클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클립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써요 너무 좋은데요? 여러 번 썼어요 벌써 내가 들어도 진짜 같네요 미군 헬기 대단하다 대단해 채팅창에 미국 개강은 9월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검은머리 한국인 이종범 작가 그렇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셔도 되는데 본방 시간에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선물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베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 아주 센 주제입니다 청취자 김지환님이 제보해 주신 주제입니다 김치랑 잘 어울리는 음식 월드컵입니다 김치랑 모든 음식이 잘 어울리지만 그중에서 가장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을 뽑아보겠습니다 주제를 보내주신 김지환님에게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명곡 월드컵을 해서 설명이 어려우죠 그 전부터 굉장히 긴장하고 조별리그 때부터 관여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오늘 진짜 강력합니다 이 시간대 베텐 월드컵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를 할 수 있고요 메이저리그죠 후보 발표해 주시죠 김치랑 잘 어울리는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고구마 후보 2 설렁탕 후보 3 오쌈 후보 4 흰쌀밥 다음 비조입니다 후보 5 칼국수 후보 6 라면 후보 7 삼겹살 후보 8 두부 더 막지하게 배가 오파지는데 너무 잔인한 주제에 잔인한 후보들입니다 진짜 라면 할 때 굉장히 좀 이상한 톤으로 하셨는데 혹시 우승후보를 지금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깐 거예요? 뭐 알아들은 사람 하나 듣겠죠 지금 이게 대부분이 다 소울푸드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에게는 이 푸드들에 김치 하나가 얹어지면서 사실 거의 다 소울푸드화 되거든요 함께 할 때 훨씬 강력해지는 조합들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김치도 이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어울리는 것들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치가요 김치를 못 만드는 음식이 없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약간 제한을 해주세요 그래요? 제약을 해줘야 됩니다 아보카도 김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아니 근데 그런 건 어차피 베스트 안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해당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종류의 김치 명가들만 고르잖아 그러면 그렇죠 배추김치나 총각김치나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뭐세요? 김치는 정말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묵은지 아니면 배추김치 좋아합니다 저는 뭐 저도 거의 다 좋아하는 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총각김치를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 침이 고이세요 이 수분감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테이블에 있는 게 원래는 방송할 때는 입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항상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헝겊 같은 걸 둬야 돼요 침을 닦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모든 문장이 촉촉합니다 지금 맞아요 오늘 4D 방송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라디오가 4D화 되는 방송 자 그러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각김치 중에 모든 김치의 진리지만 가장 잘 익었을 그 타이밍 으로만 본다면 총각김치가 최고라고 보고요 잘라놓은 거 말고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으로 먹어도 되고 좀 이렇게 썰어놔서 먹어도 되는데 한 입에 들어가게 그거랑 오이소박이 아 너무 맛있겠다 투톱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이소박이는 그것만 그냥 퍼먹어요 아 저는 갓김치 부추김치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김치랑 잘 어울리는 음식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에도 찐고구마에도 목이 막힐 때는 김치를 먹으면 꿀떡꿀떡 넘어가지요 찬성 의견은요 처음 먹어봤을 때 머리에서는 이게 맞나? 라고 대내지만 내 미래는 이거 맞다 라고 검증해준 단짠 맵 조합입니다 퍽퍽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고구마의 달달함과 김치의 짜고 매운 맛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게 짱입니다 반대 해결은요 고구마의 김치보다는 부드러운 우유죠 구운 고구마의 고소함을 김치가 아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치랑 먹으면 김치 맛이 너무 세가지고 고구마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취향에 따라 그렇게 갈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유보다는 전 김치 쪽이거든요 우유나 김치나 둘 다 좋고 사실 세 가지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 마가린도 옛날에 꽤 많이 발라드셨죠 뜨거운 고구마에 마가린 발라가지고 김치랑 먹다 뭐 이런 많았어요 꽤 그건 안 해봤는데 괴식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정말로 마가린이나 버터 쪽도 은근히 있었어요 아니 뭐 마가린 버터가 안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괴식까지는 아니고 근데 저는 안 해봤고 김치에 고구마를 먹게 되면 약간의 남는 그 매운 느낌이랑 단 느낌의 죄책감이랄까요 그 여운을 우유로 이제 씻어주는 게 저는 더 맞지 같이 곁들여 마시지는 잘 않는데 그러니까 김치랑 우유는 지금 이제 상대가 아니라 상복은 상복 나아 중에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재료 아닌 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지금 거슬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우유가 왜 한국 재료가 아니 이거 마가린 마가린이요? 마가린이 왜 한국 재료가 아닙니까 미군부대 식단인가요? 아니에요 단인타운 스타일인가요? 이분들이 정말 자 채팅창에 어딜 구황장물 따위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구마는 사실 살얼음 동치미지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동치미도 진짜 맛있죠 동치미에 잘 어울리죠 근데 지금 다들 지금 약간 김치다 보니까 주제가 예민해져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는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타도 조심하시고요 굉장히 비방과 비하가 지금 판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선관위 입장에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래요 자 다음 후보 후보 이번에는요 설렁탕입니다 뽀얀 국물에 빨간 김치만 있으면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사실 설렁탕은 김치 맛으로 먹는 겁니다 약간 슴슴하게 간을 하고 한두 숟갈 먹다가 김치 한 점 탁 하면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딱입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김치 국물을 부어 먹어도 맛있죠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은요 칼칼한 매운 맛이 필요하다면 다진 양념을 넣어 먹으면 됩니다 김치는 설렁탕의 맛을 음미할 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설렁탕은 깍두기 아닌가요? 깍두기도 김치의 일종이니까 뭐 근데 그렇죠 저도 지금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요 너무 촉촉하게 돼가지고 설렁탕 든든하고 무엇보다 국밥이기 때문에 국밥 가산점이 또 있고 그럼요 국밥과 김치의 조합은 사실 김치가 없으면 국밥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국밥은 뭐 토렴을 하건 따로 먹건 김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별 5개에서 4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는 뭐 퇴생이죠 퇴생 그리고 이제 설렁탕집을 갈 때 설렁탕 국물이 뭐 엄청 맛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김치맛 김치맛 그리고 무엇보다 깍두기맛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의 고민 지점이 좀 있습니다 뭡니까? 설렁탕집과 항상 김치랑 깍두기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혹은 깍두기보다 좀 크게 썬 무김치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깍두기 있죠 네네네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게 약간 하나로 모아진 느낌이 아니야 뭔가 절개를 지켜야 됩니까? 머릿속에서 분단된 느낌 그런 거예요? 네 김치냐 깍두기냐 둘 다 괜찮은데 번갈아가면서 먹을 때 단짠단짠이면 너무 궁합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치와 깍두기 김깍 김깍은 약간 서로 너무 비슷하면서 겹치면서 약간의 혼란이 오는 그렇죠 국밥집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죠 뭐 그런 의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국밥 프랜차이즈를 결정한 기준이 김치였어요 딱 묵은지와 그냥 배추김치를 같이 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저의 베스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김치찌개 먹으면서도 김치를 곁들여 먹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다른 겁니다 근데 또 그게 베스트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을 뿐이죠 저도 약간 그렇게 봅니다 설렁탕에 김치와 깍두기가 약간의 그 서로를 그렇게까지 띄워주는 느낌은 아니다 싸운다 애매한데 너무 미묘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국밥은 결국 김치니까요 제가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굉장히 과몰입 중이세요 어쨌든 제가 워터파크 온 것 같다고 침이 너무 오가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3번은요 보쌈 뜨끈하게 나온 수육에 김치 하나 올려 먹는 훌륭한 조합이죠 찬성개는요 김장하는 날엔 뭘 하죠 보쌈합니다 국룰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쌈용 김치를 따로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쌈과 먹어야 된다고 이름부터가 보쌈김치죠 김치를 안 먹는 사람도 보쌈 먹을 땐 김치랑 같이 먹어요 반대의견은요 부드러운 고기맛을 느끼는데 김치가 방해됩니다 보쌈 먹을 때는 새우젓이랑 먹어야 고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죠 이런 분들 있어요 사문난적이죠 그래가지고 사문난적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고기의 부드러운 맛 그리고 고기의 육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려고 하는데 보통 보쌈김치가 강하잖아요 양념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 것보다는 조금 새우젓 정도를 찍으면서 담백하게 먹고 싶어하는 분들 있긴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헷갈리시는 게 보쌈과 수육을 헷갈리고 계세요 수육은 그냥 수육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보쌈이라는 것은 다른 음식에서의 김치는 주연급 조연이라면 보쌈에서의 김치는 주연이에요 그 두 개가 하나의 음식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보쌈김치와 이 조합은 사실 보쌈은 오히려 거들뿐이고 그렇죠 김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보쌈집 갔는데 김치가 맛없다 이 집은 이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연이 망친 거기 때문에 뭐 빼박입니다 빼박 특히 보쌈과 김치 같은 거는 배달될 때도 김치의 그 아삭함이나 이런 느낌을 잘 보존할 수 있게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아 그럼요 그거를 약간 애매하게 해가지고 김치가 뜨뜻해졌다거나 참을 수가 없죠 안 되죠 실제로 보쌈을 배달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기를 딱 보면 그 용기 아우라가 주연급 용기로 와요 이게 뭐 고기의 용기가 주연이고 그렇죠 나머지 김치의 용기가 뭐 조연이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똑같은 용기에 딱 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사 연말 연기대상 때는 공동대상 이런 거 사실 좀 아 한 명으로 못 모았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보쌈과 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쌈과 김치는 항상 공동대상이에요 그럼요 아 근데 나 오늘 진짜 야식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채팅창에 워터파크 1부 끝나면 석션 좀 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침이 넘치는 것 같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보고 눈이 무섭다고 하신 분 있는데 좀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흰쌀밥입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흰쌀밥을 한 숟가락 퍼가지고 잘 익은 김치 하나 딱 올려놓으면 그냥 한 그릇 뚝딱이죠 찬성은결은요 김치는 밥이 있었기에 태어난 음식입니다 밥에 물 말아서 잘 익은 김치를 얹어 먹으면 집 나간 입맛이 뚠뚠 돌아옵니다 어떤 종류의 김치와도 궁합 최고 겉절이 묵은지 볶은 김치 파김치 갓김치 등등 모든 김치를 품는 건 오로지 쌀밥 뿐입니다 반대의견은요 흰밥은 김치뿐 아니라 간장게장이나 햄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햄 광고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흰쌀밥에 어울리는 조합을 물어봤을 때 김치보다는 구운 통조림 햄을 많이 답할 겁니다 그야말로 근본이죠 김치 월드컵에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흰쌀밥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근본으로 돌아간다 너무 근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근본 밥상의 주인 그런 식으로 흰쌀밥을 얘기하는 건 온당해요 하지만 다른 거 비교해봤을 때 흰쌀밥은 김치가 아니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김치가 굉장히 맛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맨밥에 먹는 건 파김치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조림 햄 배형 너무 야수의 눈이라고 나 진짜 1년 만에 처음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그래도 이거는 너무 근본 너무 기본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딱히 굳이 굳이 말하자면 이 리그에 끼지 않아도 됩니다 끼지 않아도 돼요 시드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천회천 인회인 1등이 나오면 그거 꽉 붙을 것이 흰쌀밥이라고 할 수 있죠 채팅창에 김준현도 김치 맛있으면 한 공기 먼저 먹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한 공기 먼저 먹고 끝내진 않죠 그럼요 시작이죠 너무 근본보단 기본에 가깝다 맞습니다 저의 의견인데 오늘 명언 터지네요 1분에 한 번씩 습 소리 나서 못 듣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 지금 비슷하잖아요 저희랑 아밀라제 홍수 1분 끝나면 마이크 바꾸라고 이거 못 쓴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인가요 A조 고구마, 설렁탕, 보쌈, 흰쌀밥 중에 4강에 진출할 후보 둘을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정말 피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이 원고를 봤고 지금도 고민 중인데요 저 새벽에 깨서 이거 봤어요 잠이 알아서 새벽에 우연히 깼는데 딱 폰을 켰는데 이걸 또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틀 동안 고민했는데요 일단 제 마음속에서는요 보쌈은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겹칠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겹칠 느낌이 좀 있어요 다음 거 보시죠 청취자분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니까 보쌈 일단 올리고요 저는 그래도 고구마보다는 국밥이 아닌가 김치인데 겹치네 그럴 줄 알았네 내가 검은머리 한국인이랑 겹치네 저의 근본은 역시 한국 한민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구마를 미는 분들과 근본의 흰쌀밥을 미는 분들에게 왜 4강에 못 진출하는지를 생일을 맞은 이종범 작가가 해명하세요 아니야 나 너무 어려워요 해명하세요 왜 밀렸드냐 고구마와 쌀밥에는 김치 아닌 주연급 조연이 떠올라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음식도 떠오르는데 보쌈과 국밥에는 김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곁들이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언나 보쌈 고구마는 좀 특별하지 않나요 흰쌀밥과 김치는 너무 근본이지만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반대견 나왔듯이 우유도 있고 버터도 있고 다 있지만 동치미도 있고 근데 이제 선언나 보쌈 같은 경우는 다른 뭐가 떠오릅니까 김치의 어떤 숙성 정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 그 외에는 없습니다 채팅창에 고구마 지지자 김치였으면 고구마 먹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것이 계략입니다 죽을 수도 있나요 생일맞이 하차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계략이에요 뭘 얘기해도 전 지금 하차 하나만을 들을 거라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구마는 생존과 직결된다 물 드세요 그럼 제가 아무리 여러분 피라냐 어르신들에게 맞춰드리는 포지션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채팅창에 또 경악 좀 이렇게 강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닙니다 고구마 파한테 죽으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구황작물 넘버 자 일단 그러면 동의했으니까 보쌈 1위 설렁탕 2위 에이조에서 4강 진출 확정됐습니다 아 심한 말들 많이 오가네요 강경파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한 배송대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러다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송재의 텐 배텐 월드컵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이고 2부입니다 오늘은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함께 김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김치와 최상이냐 지금 일단 A조에서 고구마와 흰쌀밥이 떨어지고 보쌈과 설렁탕이 1, 2위로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또 어쩔 수 없죠 거의 민속놀이 수준의 대결 대진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B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투표하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뭐가 올라갈지도 모르고 일단 고구마랑 흰쌀밥은 떨어졌고요 보쌈과 설렁탕은 4강에 올라가 있고 이제 B조 시작해보겠습니다 후보 5번은요 칼국수 멸치 육수 우러난 칼국수와 큰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간 김치를 먹으면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도톰한 칼국수면과 김치가 만났을 때 최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칼국수 국물 자체가 약간 심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김치는 최고의 파트너죠 대한민국이 무슨 민족입니까? 짭조롬이야 잘 먹는 김치의 민족이 아닙니까? 유명 칼국수 맛집들의 공통점은요 가게 김치가 입소문이 났다는 점이죠 그만큼 칼국수 먹는데 김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반대의견은요 칼국수 본연의 맛은 칼국수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하얗고 투명한 국물에 큰 고춧가루가 떠다니는 그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별로네요 이분은 칼국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말이요 저도 칼국수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조금 그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먹는 음식들 중에 가장 나트륨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 나트륨하고 탄수화물 그걸 모를 때도 그냥 약간 너무 짜고 좀 뭔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칼국수 같은 경우는 식은 칼국수를 한번 먹어본 분들은 원래 식으면 더 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아무튼 그래도 저도 가끔 명동에 있는 칼국수집 가가지고 거기 김치가 진짜 최고거든요 그거는 약간 나트륨 치팅데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네 나트륨 폭탄을 먹는 느낌 본인에게 나트륨을 던져주는 날 그렇죠 삽으로 넣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도 기가 막힌 맛입니다 김치 자체가 너무 매우면서도 짭짤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칼국수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하얀 맛이라면 거기에 시큼한 맛으로 이 김치를 넣어줄 때 밸런스가 맞아요 빨간 맛 빨간 맛 그렇죠 하얀 맛에 빨간 맛 더하기 자 아무튼 칼국수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김치 월드컵 조별리그 잘 편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네 기본적으로 김치는 차갑고 음식은 뜨끈해야 잘 어울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가운 맛과 뜨거운 맛의 조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후보 후보 유권은요 라면입니다 꼬들꼬들한 라면은 꼭 김치와 먹어야 맛있다는 분들이 계시죠 찬성 의견은요 김치 없이 먹는 라면은 단무지 없이 먹는 짜장면과 같다 상상하기 힘들고 단독으로 먹기 매우 아쉬운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조합 다른 음식은요 상추 깻잎 쌈 무 등 대체 음식이 많지만 라면은 김치 외엔 다른 음식과 먹으면 많이 아쉽죠 네 지금 라면 지지파들이 갑자기 지금 플래시모 파는 것처럼 지금 권리장에서 왔다 우승후보다 드디어 떴다 사실상 우승후보라고 지금 갑자기 지지선언들 하고 계신데 궐기 중입니다 궐기 채팅창에 치지 마시고 사전투표 동료들입니다 보내주시고 문자로 반대의견은요 짜고 매운 음식에 짜고 매운 김치를 얹으면 너무 과하게 짜버립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면은 단무지입니다 같은 작은 자잘한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삼청동 쪽에 저는 원래 그쪽에 살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부터 잘 가던 라면집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뚝배기에 라면을 끓여주셨고 그래서 그 라면의 뜨끈한 느낌이 오래가요 유지가 유지되는군요 그리고 면을 어떻게 삶으시는지 굉장히 꼬들꼬들한 느낌으로 삶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철학이 있습니다 뭡니까? 김치를 안 줘요 네? 단무지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약간 단짠 조합이 돼야 되고 김치와 라면은 조금 투머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집이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김치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8개의 후보 중에서 면식끼리 붙는다고 하면 2개밖에 없는데요 너무 상대가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칼국수와 라면이 같은 조에 편성됐다는 거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간다는 어떻게 보면 조편성의 시그널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 라면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김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잖아요 다른 건 요리지만 라면은 삶입니다 요리와 삶을 비교하면 당연히 라면이 아닌가 저는 라면 아주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면 쿼터제 유지를 했고 뭐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출발은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구울 때 항상 김치도 같이 구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연견은요 삼겹살 기름에 쫙 구워가지고 살짝 탄 부분이 모이는 김치에 싹 고기를 싸가지고 먹으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내 입안에 오면서 우울함 따윈 사라집니다 네 지금 또 채팅창에 갓겹살 이거지 강력하다 이게 끝이다 아 난리났네요 돼지기름 버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다음은요 구운 삼겹살과 갓김치든 신김치든 불판에 올린 김치는 또 다른 맛의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킹갓제너를 맛입니다 반대의견은요 삼겹살은 솔직히 파무침과 쌈 싸먹는 게 진리죠 김치 없이 충분히 배치 가능한 조합이 많습니다 어허 무슨 소리실까요 위험하네요 삼겹살은 버섯 다른 고기 쌈 상추 등 대체제가 많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김치가 필수로 느껴지지만 삼겹살과 함께 먹는 김치는 그냥 사이드 음식으로만 느껴집니다 정말요 삼겹살집이라는 곳에서 사실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쌈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쌈장과 마늘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의 그 한국인 좋아하는 입맛은 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김치가 없이 삼겹살을 먹는다는 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삼겹살을 드시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불판에다가 삼겹살을 딱 굽다가 그 옆에다가 쌈채소를 구워보세요 갑자기 무슨 짓이야 이럽니다 하지만 김치를 구워보세요 전국민 중에서 무슨 짓이야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국룰이기 때문이죠 채팅창에 삼겹살은 명이나물 아닌가요 그리고 삼겹살은 와사비 아닌가요 고추냉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굉장히 비싼 데서 먹으셨네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약간 최근에 비싼 데서 구워주는 데서 삼겹살 먹었다 이런 티를 베테네에서 자랑하는 분들인 것 같고 자랑할 기회 드리고요 좋은 의견 잘 적고요 지금 삼겹살이 앉아서 방송하는데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차단해 주세요 차단해 뭔 소리야 근데 솔직히 저는 또 갓 구워가지고 뜨거운 삼겹살을 차가운 배추김치랑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둘 다 좋죠 그리고 같이 구운 거 돼지기름에 구워진 김치는 또 다른 김치죠 그렇죠 김치에도 피카츠와 라이츠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김치가 되기 때문에 진화에요 그건 진화 그렇죠 차가운 김치가 뜨겁게 돼지기름으로 구워진다 어쨌든 저도 이제 차가운 김치와 고기라든가 다른 음식의 조합 이런 것들을 제일 선호하긴 하지만 삼겹살집에서만큼은 맛있게 굽고 또 기름이 이제 막 배어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그 느낌 맞아요 파채도 파채의 맛이 있고 다 있지만 김치는 또 다른 종류의 슬라시이기 때문에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불판에 구운 김치 이제 김치라고 약간 만만하게 보면서 본능적으로 입에다 탁 털어넣다가 입안 돼죠 큰일 나죠 그래도 행복해요 그럼요 그게 바로 불판에 구운 김치의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그 돼지기름에 구운 김치는 약간 새로운 새로운 경지였어요 저에게 처음 먹었을 때 그렇죠 약간 미군이라서 아니요 너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두부입니다 고소한 두부에 감칠맛 나는 김치를 함께 먹는 심플하면서 맛있는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다른 건 전부 다 김치와 메뉴가 따로인데요 두부는 두부김치란 메뉴가 있을 정도로 궁합이 좋죠 두부김치 하라면 술상이 끝입니다 단백질 많은 두부에 볶음김치 한 점 올려 먹으면 그 맛이 참 좋습니다 고기 못지않게 조합이 굿이지요 반대 얘기는요 두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찾지도 않는 메뉴죠 두부는 그 자체로 먹는 게 고소한 맛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김치랑 먹으면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순두부도 좋아하고 굉장히 뻑뻑한 두부도 좋아하고 비지 콩 비지같이 저도요 완전히 탕처럼 돼 있는 두부 스타일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전부 좋아합니다 두부김치를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두부김치 사실 저에게는 약간 선택지가 없을 때 손 내미는 곳이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두부김치집이 물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부도 잘하고 김치도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기도 어렵고 저희 일상 속에서 약간 이벤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두부와 김치의 조합이라면 사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조합은 김치찌개 안에 있는 두부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도 심지어 고기까지 같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완벽한 두부와 김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두부 이제 입에 넣으면 하면서 이렇게 입천장 좀 대고 그러면서도 계속 한 10개 정도 주워 먹게 되고 그렇죠 그게 완벽한 조합인데 두부김치는 약간 안주도 사실 1순위 안주가 아니잖아요 사실 두부김치는 굉장히 훌륭한 호연을 펼친 성격파 조연 배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저 친구 있으니까 참 수상해 사내 하지만 그렇다고 주연은 못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식을 하던 시절에 뭐 이제 사실 그 집에 어떤 시그니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다가 사람 많은데 어떻게 뭐 하나 더 시킬까 하면서 메뉴판을 여러 시설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적당하게 고르는 게 두부김치예요 두부김치 하나 놓을까? 이런 느낌 김치는 있어야 되는데 김치를 따로 주문할 수 없는 집이고 맞습니다 보통 그 정도지 저는 두부와 김치의 조합은 김치찌개를 넘는 것이 없다 사실 그건 있네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볶은김치 슬롯으로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혼자 볶은김치에 딱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너무 근본이 많아가지고 사실 여기서 빚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두부김치는 전 그 안 좋은 기억이 약간 뭔가 먹고 특히 김치가 있을 땐 사람이 조금 약간의 흥분 상태로 빠르게 먹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부김치 항상 두부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젓가락으로 부서트려요 아 그렇죠 열받는 부분이 또 조금 섞여 있다 맞아요 또 부드러운 두부이기도 해요 보통 맞습니다 저는 김치가 보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속기어를 건너뛰기 때문에 채팅창의 눈빛이 씨름하던 강호동 눈빛이라고 저도 모르게 혀를 진심일 때 강호동 형님 혀 도는 거 있잖습니까 저도 그러고 있었네요 굉장히 처음 봅니다 김치랑 잘 어울리는 월드컵 8강 중에서 비조 칼국수, 라면, 삼겹살, 두부 이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 골라주시죠 저는 이것도 역시 대장님과 겹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면대면에서는 무조건 국가대표면 라면이고요 같은 단백질이지만 어디 또 두부가 삼겹살에 비빕니까 결국 라면과 살구는 겹치잖아요 또 그렇죠 맞죠 정확히 제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조별리그는 좀 쉽게 가나요 아 그러게요 이거는 결국은 결승에서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고민에 빠뜨리는 재미를 한번 해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모든 분들 대동 단결이에요 라면과 삼겹살 외에 뭐가 없습니다 사실 진건승부는 4강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면 1위 어렵네요 저는 어렵네요 라면 1위, 삼겹살 2위 좋습니다 라면 1위, 삼겹살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 어떤 게 우승할 것인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보쌈, 삼겹살, 설렁탕, 라면 네 후보가 남아있고요 일단 대진이 묘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고기 대 고기가 4강에서 그리고 뜨끈한 국물이 있는 것이 4강에서 또 붙게 됐는데 먼저 보쌈 대 삼겹살입니다 자, 이 4강 대결 보쌈 삼겹살 정말 이거는 자강두천이고요 자웅은 가리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저는 역시 보쌈이 더하기라면 삼겹살은 곱하기입니다 저에게 옆에 나란히 있는 친구 같은 보쌈 물론 좋아요 하지만 삼겹살은 그 기름으로 하나 돼서 새로운 무언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어렵네요 하지만 삼겹살과 구운 김치 이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드래곤볼로 치면 모든 전투력을 받죠 보쌈과 보쌈 김치 조합에 우리가 간과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차가운 굴 그건 너무 강력한 지원군 아닙니까? 그건 보통 같이 있어요 보통 보쌈 김치는 굴이랑 같이 있죠 굴은 좀 호불호가 갈리나? 굴을 가져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좋아하는데 상당히 강력한 이건 마치 갑자기 나타난 기병대가 전장을 가르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도 한번 삼겹살파가 지금 굴 비하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굴 비리다고 여러분 굴 비하를 멈춰주세요 콧물 같다고 하시면 뭐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제2, 제3의 세력을 끌어들일 거라면 삼겹살, 김치에 가세할 제3 세력이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워낙 화려하게 있죠 무채, 쌈채소, 파채, 마늘 그리고 양파도 구울 수 있고요 거기에 계란찜 더하면 끝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건 이 사람의 메뉴판에 있는 거잖아 보쌈 김치는 굴을 품고 있어요 이 사람만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곧 품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삼겹살은 구운 김치와 차가운 배추김치라는 그 두 개의 베리에이션만으로만 가도 굴의 그 호불호 갈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언행이 좀 빗나갔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아니요, 굉장히 저는 흡족했습니다 아, 아주 흡족했어요 진심으로 너무 진심이었나요? 정말 흡족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삼겹살 대 보쌈 너무 강렬하네요 여기서 사실은 둘 다 올라가도 시청자분들도 고민할 텐데 김치의 어떤 정성과 급을 굳이 따지자면 삼겹살집에서 불판 위에 굽는 김치가 굉장히 그 집의 시그니처일까 하지만 보쌈 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정말 정성껏 굴과 함께 적당한 차가운 온도와 함께 유지한 메뉴 아닐까요? 그것도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삼겹살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 불판 딱 불판을 보시면 불판에서부터 이미 이 김치를 위한 슬롯이 마련되어 있어요 애초에 처음 나올 때부터 그 김치 불판, 김치 삼겹살 테이블 모든 것을 디자인할 때부터 여기는 고기 자리, 여기는 김치 자리라고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국룰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고기만 떼놓고 이제 조연인 고기들과 비교를 한다면 보쌈보다는 삼겹살이 좀 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그럼요 모든 이에 해모글로빈 위에 떠다지는 게 삼겹살 비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삼겹살이죠 가게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보쌈집이 맞나요? 삼겹살집이 맞나요? 저는 삼겹살집이라고 봅니다 보쌈집은 뭐 배달하면 떠오르는 야식의 어떤 족발과 함께 이관왕이지만 삼겹살도 요즘 심지어 배달의 어떤 메뉴에 들어가버리면서 더더욱 알 수 없게 되었죠 채팅창에 삼겹살 김치는 한국산이 아닐 때도 많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쌈도 뭐 비슷합니다 모르죠 진짜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고 먹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불을 한번 입혀주는 면에서 저는 삼겹살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삼겹살은 이제 불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온도의 뜨거운 상태에서 김치와 함께 먹을 수 있는데 보쌈은 내놓는 순간 식어가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쌈은 한 절반 정도 배달시켜 먹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삼겹살 갈까요? 삼겹살이죠 삼겹살! 결승 진출입니다 아 이게 있네요 형 베텐 회식하는데 보쌈 먹을래요? 삼겹살 먹을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저는 삼겹살 먹고 싶은데요 회장님 곤별이 표님 보쌈 김치의 김치는 추가 비용인데 삼겹살은 김치 무료예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결정적이네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뭐 결정적이에요 이건 보쌈 지지자죠 아 그런 건가요? 아 그렇구나 나는 무한으로 주는 김치가 더 좋은데 일단 삼겹살과 김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4강 설렁탕 대 라면입니다 국밥도 국밥이고 라면도 라면인데 참 이거 어렵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나 정말 고민돼요 일단 그 둘 다 뜨끈한 국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가운 김치를 올리는 게 국룰입니다 아 그럼요 뭐 이제 그 라면에 묵은지 드시는 분들도 있고 설렁탕에다가 이제 큰 석박지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아 이거 국물더비 그러니까 뭔가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저 스스로 빨리 지금 저 마음이 기울었는데 그 기운 마음을 설명할 논리를 지금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라면에 밥이 없어도 김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국밥은 국과 밥으로 이미 완전체라고 봐요 그건 아니죠 김치가 없어도 한국인은 국밥에 어떻게 김치나 깍두기가 없어야 됩니까? 아 또 그 말 들으니까 맞네 저는 미세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깍두기와 김치 중에 약간의 혼동을 항상 오게 하고 김김깍깍 가야 되나 아니면 김깍깍깍 가야 되나 이런 젓가락질에 대한 약간의 혼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설렁탕이고 설렁탕집에서의 유일하게 약간 위축됐던 기억이 그겁니다 뭡니까? 항상 설렁탕집 김치는 내가 조그만 장독대에서 꺼내서 집게 들고 내가 썰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누구랑 먹으면 그 써는 폭 너비 이런 것들에 약간 눈치를 봐서 조금 사회생활하면서 먹는 느낌이 좀 있다 눈치를 봐야 되면 고명같이 자잘하게 자르는 사람이 있지만 더 큼직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저는 큼직큼직하게 써는 편인데 누가 한입이 들어가게 좀 잘게 좀 썰어봐 이러면 약간 긴장돼서 국밥의 맛을 느끼는 세포가 한 80% 정도로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둘 다 사실 마음은 라면입니다 라면 김치 결승 진출입니다 최진창의 방송 끝나고 야크릴판 딱고 가라고 축구 중계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삼겹살과 라면이라니 이건 정말 어떻게 자강조천해잖아요 저 사실 설렁탕 올렸으면 삼겹살에게는 천적관계라고 보거든요 일단 설렁탕 약간 고기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밀려요 저건 라면이 붙어야 됩니다 삼겹살 대 라면의 결승입니다 최적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제 본투표 날입니다 본투표 시간이고요 삼겹살 또는 라면으로 여러분의 지지 의견 표명해 주세요 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도 얘기하면 대장님 얘기하십니까 대장님도 얘기하면 필요하십니까 오랜만에 결승전다운 결승전 챔스 결승 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삼겹살 갑니다 아까 라면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머나먼 여정 속에서 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삼겹살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사실 그 사실 지금 먹고 싶은 거예요 채팅창에 왔는데 썸녀가 라면 먹고 갈래라고 하지 삼겹살 먹고 갈래라고는 하지 않죠 무슨 이유가 되죠? 무슨 논리죠? 다 있는 거 끌어다 모은 거예요 네 배사님은 그 라면입니까? 저는 아직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 제가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삼겹살 대 라면 그러니까요 삼겹살 굽고 갈래가 더 흥분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사실 일리 있습니다 그렇죠 삼겹살 구워줄까?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먹고 싶은 걸 저도 모르게 골랐네요 라면보다 삼겹살 채팅창에 터령 평생 김치 없는 라면 먹고 살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주를 하신 분들 있어요 너무 저주 아닙니까? 라면파의 저주가 왔어요 너무 저주다 저는 삼겹살집에서도 라면을 마지막에 먹습니다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삼겹살 또는 라면입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미 배달앱 결제 완료라고 하셨는데 뭘 배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힘든 결정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풀타임으로 뛴 느낌입니다 어쨌든 어쨌거나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혼신의 토론 잘 봤습니다 귀가 침으로 흥건한 느낌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역대급 숫자 나왔어요 오늘 투표율도 엄청 높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김밥 월드컵이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이상인 것 같고요 네 더 나왔네요 삼겹살 대 라면의 결승 대진이었습니다 김치랑 잘 어울리는 음식 월드컵 1위 이종범 작가 발표해 주시죠 김치랑 잘 어울리는 음식 월드컵 대방의 1위는요 삼겹살 410표 라면 600표로 라면 할 승입니다 라면 우승입니다 사상 최초로 1000표 이상이 나왔어요 1000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라면이 근데 200표 차로 이 정도면 대승이네요 대승이죠 삼겹살 지지파도 많았고요 여기 삼겹살이 요리고 라면은 삶이라는 생각이 많네요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 2025-2024-3159-482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종호 작가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양 꿈꾸세요 다음 주에 뵙고요 다음 주에 뵙고요